1년째, 2년째. 1년째, 4년째. 처음까지 다시 할게, 프로포션. 안 받을래요, 그 반지. 런던에 못 갈 것 같아요, 나. 뭐? 경찰 일. 포기 못할 것 같아요, 나. 꼭 받아야 할 전화도 있고. 아, 차인 거야? 10년 전에 날 닮은 애가 있어요.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. 준희 씨는 걔보다 어른이고 원래 혼자서도 잘 지내고 꼭 가야만 하고. 그리고 누구보다 더 나를 이해해 줄 테니까. 미안해요. 미안해요. 알았어, 무슨 말인지. 걔부터 구해. 일단 난 누구보다 너를 이해하고 네 말처럼 혼자서도 잘 지내고. 네 마음이 편하다면 그래, 일단 헤어져. 그리고 다시 만나 우리. 난 헤어질 맘 조금도 없으니까 이 반지는 내가 보관할게. 너도 그 손에서 반지들 빼지마. 어떡해. 그럼, 조금도 그럽시다.